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362페이지입니다.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시된 목차가 개발 및 관리론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거기 출제에 대한 분석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4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해서 4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이용은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개발이 어쨌든 간에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게는 한 2문항, 많게는 한 4문항 정도. 그리고 관리하고 마케팅이 있으면 각각 한 문항 정도씩 출제되는 비중이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중시해야 될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지 않겠나. 어쨌든 간에 교재도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 및 관리론을 마무리하면 감정평가로는 하나만 남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복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단원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이용입니다. 여기서의 이용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부동산을 배웠을 때 뭐를 배우셨냐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물 뭐 이렇게 배우셨는데 여기서의 부동산 이용은 토지 이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이용이라는 게 주로 이 도시지역에서의 토지 이용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시설문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행위 기준으로 제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최이요 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시면 토지 이용 활동과 최이요 이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토지를 이용하는 활동이라는 게 결국 이 토지를 매개로 우리가 투자라든가 개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할 때 항상 무슨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이요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최이요 이용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신 건데요. 그 용도에 적합하게 우리가 사용하라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역세권 주변에 있는 토지가 있으면 우린 주로 상업용으로 개발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게 하나의 최이요 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밑에 보시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거는요. 단위 면적의 토지에 그러니까 뭐 평방미터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를 가지고 이 집약도의 크기를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이게 집약도라는 게 무슨 얘기냐.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비해서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큰 거를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적은 거를 우리가 조방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배론 하실 때 있죠.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이런 거 하셨을 때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하는 토지 면적보다는 노동과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고칭화 시키는 것도 있죠. 그게 집약적이요. 그런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단위 면적 대비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적다는 얘기는 고칭 건물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게 조방적 이용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나름대로의 최유의 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집약적인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건물이 고칭화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약 한계점까지만 이용하는 거. 그래서 그게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까지 우리가 이용하는 걸 얘기하고요. 조방적 이용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방한계라고 해요. 그 한도 내에서만 집약적 이용과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집가하고 토지 이용 관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집가하고 토지 이용 관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집가가 비싼 곳일수록 집약적 이용을, 집가가 싼 곳은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는 집약적 이용이, 농촌 지역에서는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게 입지잉여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입지잉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입지론에서 한번 배워보신 거예요. 입지잉여라는 것은 경영을 잘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목이 좋아서 얻는 이익이에요. 그렇죠? 위치가 좋아서 얻는 이익. 그거를 우리가 입지잉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목이 좋은 위치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펼쳐지겠죠. 그러면 가장 높은 사용료, 즉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가 사용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만 참고하셔도 되더라. 시험에서 입지잉여라고 따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왜 이게 이쪽에서 또 용어가 바뀌어서 나오냐면 번역상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번역을 했던 분들하고 최근에 또 번역을 한 분들에서 번역의 어떤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도 제목만 바뀌어서 중복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인용이 잘 안 되니까 그거는 참고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토지를 이용을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364페이지에 가면요. 토지 이용 현상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용을 하죠. 그런데 이용을 할 때 나름대로의 최유의 이용이라는 걸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도시 스포롤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도시 스포롤이라는 거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단원 안에서는 유일하게 출제가 한번 됐던 거죠. 용어상에서. 도시 스포롤이라는 건요. 도시의 성장이 있죠. 도시가 팽창을 할 때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거를 도시 스포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장부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인천, 안산, 수원, 성남, 구리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게 일반적인 도시 스포롤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변 도시 중에서는요. 도시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진 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죠. 옛날에 서울에 너무 많은 인구가 모여들었고요. 그 인구를 분산되는 과정에서 일단 집부터 짓고 사람들을 끌어당긴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일산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고양시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고양시 전체가 다 아파트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개의 지구를 중심으로 역을 중심으로는 그렇게 개발이 돼 있지만 사이드 나무 지적은 여전히 농촌적인 요소가 그대로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도시 스포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나가고요. 주로 이 도심보다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외곽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주로 도심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틀리겠죠. 그리고 얘는 주거 지역뿐만이 아니라 상업이나 공업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도시 스포롤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도시 스포롤 현상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뒤따르는 현상이 뭐냐면 직주 분리예요. 직주 분리 아시죠?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는 것을 직주 분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직주 분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면요. 일단 도심에 직가고 있죠. 땅값이 너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발달을 하죠. 그러면 교통로선을 따라서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도넛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요. 직장이 다 여기 도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모였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면 야간에 보면 도심 한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도넛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요. 도심 고동 현상이라는 것도 나타나. 도심 고동은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집중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 6시서부터 출근 시간이나 9시까지는 교통량이 확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다시 또 그 현상이 되풀이 되는 거. 도심 고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도시가 외곽 도시가 배드타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배드타운이라는 게 침상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곽이 자라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하루 종일 여기서 근무하다가 여기는 잠을 자라나가는 그런 관계들에서 배드타운화된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직주 분리에서 나오고요. 직주 분리에 반대로 나오는 게 직주 접근이에요. 그러면 제목대로 직주 접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요. 이게 싸져요. 주거비용이. 그런데 절약하는 주거비용보다는 외곽에 나감으로써 점차 부담하는 교통비용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주거가 도심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심 건물이 뭐가 되냐면 고층화되는 현상이 나오겠죠. 도시지역으로 다시 들어오는 수요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고요. 그런 과정에서 도시의 일부가 재개발되면서 도시 재생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를 뭐 도시 회추나 예전에는 그렇게도 번역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직주 분리 직주 접근이 있더라.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계지는 여러분들이 용어상에서 배우셨겠지만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에 위치한 토지가 우리가 한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택지로 이용한다는 얘기는 주거나 상업이나 그 다음에 공업적인 용도로 우리가 활용하는 걸 얘기하는데 도시에 이제 외곽을 나가다 보면요. 더 이상 이제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들이 거기서 보이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죠. 그걸 우리가 한계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도시는 팽창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도시는요. 팽창하는 과정에서 주변 농경지를 잠식하면서 이렇게 팽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도시 지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주변에 농촌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팽창을 할 때 특정한 이제 예를 들어서 교통로선을 중심으로 팽창한다고 그러면 개발이 예상이 되는 지역의 토지는 주변 농경지하고는 지가 수준이 서로 틀리겠죠. 그래서 단절 지가라는 걸 형성하더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수단을 추측으로 연장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의 잠실 일대는요. 그게 경기도 광주군 소속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서울에 가면 아연동 일대가 있어요. 신촌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예전에 경기도 고양군 소속이었어요. 그게 다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을 추측으로 확산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의 한계지보다 더욱 택지용의 원방권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옛날에 번역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거는요. 조금 멀리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를 살게 되면은 출퇴근 관계를 고려해야 되니까 조금 더 도시지역에 가깝게 위치하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느끼는 결정이 되는 한계지가 틀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로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파트로 개발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이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는요. 367페이지에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요. 이 개발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라는 거를 봤을 때요. 이게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논리도 있고요. 법에 의해서 정리가 내려진 경우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레리 워퍼드라는 학자에 의하면 개발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계량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경제 주체는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제 활동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 경제 활동이라는 게 생산 또는 소비 있죠. 예, 그런 거죠. 예,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얘가 필요하죠. 공간이라는 게, 그죠?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개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법에 의해서는요. 양가로 2번에 보게 되면은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이게 법령에서 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마지막에 다만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제외한다. 이거 여러분 시험에도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 다르게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제 이 개발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시장 수요의 욕구에 부응하게 하는 활동을 우리가 개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경제 어떤 규모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 주거에 대한 인식 또는 이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변함에 따라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매번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수요의 부응에서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게 개발이다. 예, 그런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그 밑에 가면 조성에 의한 계량이라는 거죠. 일단은 개발 행위라고 해서는 대지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이제 저분 의미에서는 개발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조성된 토지에다가 건축물까지 집어넣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개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협의의 개발, 예, 이거는 광의의 개발. 예, 이렇게 해도 우리가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은 개발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는데요. 예, 분류를 보시게 되면은 개발 주체에 따라요. 공공부문과 사적부문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개발 주체는요. 제1섹타도 있고요. 제2섹타도 있고 제3섹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공공부문이 이게 제1섹타.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에 사적부문이라고 돼 있죠. 예, 여기서 하는 것을 제2섹타. 그렇죠? 그 다음에 민간 합동에 의해서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죠. 이거를 제3섹터에 의한 개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죠.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제3섹터인데 제2섹터다. 이렇게 바꿔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한 번 정도 활용하고 끝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외관에 따른 분류에 의해서는요. 예, 무용적인 개발이라는 건요. 물리적인 변형을 초래하지 않고요.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게 되면은 그딴 건 개발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개발에 들어갈 수 있고요. 유용적인 개발은 토목이나 건축과 같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토지의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뀌어지는 경우죠. 그렇죠? 형질변경 이런 거 하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복합개발은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할 수도 있어요. 예,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매수 방식이죠. 매수 방식 또는 수용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를 매수를 해서 누가 공적인 주체가 그래서 개발 사업이 추진하기 때문에 원래 토지 취득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이라고 있어요. 근래 시험에는 얘가 언급이 되는 거죠. 예, 환지 방식. 그런데 여기에 환자가 보면은 바꿀 환자예요. 토지를 바꿔주는데 원래 토지보다는 소유권 관계 범위가 축소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토지구액 정리 사업을 할 때 이제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토지구액 정리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원래 토지 소유자의 땅을 일부러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서 그걸 가지고 채비지라는 걸 조성해서 그거를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액 정리가 끝나면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바꿔주는데 원래 토지에서 일부 땅을 떼어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축소된 것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축소되는 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매수 방식을 우리가 공용 개발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배우는 토지구액 정리 사업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요거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 보상이 이루어질 때 그 보상금의 규모를 두고 수용자하고 피수용자 간에 갈등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는데 그렇죠? 그러면 소문에 의해서도 가격은 변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한참 기대치가 부풀어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수용이 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결국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개발에 따른 보상가는 그 소문이든 개발에 따른 이익이든 이거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원래 있던 데에 가치만 반영해 주니까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매수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환지는 금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돌려준 토지에 대해서 땅값이 상승해서 그걸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혼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방식 안에서는 예를 정도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죠. 신개발 방식이고 이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 했던 거죠. 그다음에 밑에 가면요. 부동산 개발의 단계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단계를 보시면 아이디어 단계라는 게 있고요. 아이디어 단계를 구상 단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라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것도 있고요. 건설, 그다음에 마케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요. 여기는 아이디어 단계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개발업자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는 앞으로 어떤 공간을 더 필요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앞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공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생활상의, 사회상의 변화가 앞으로 예견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가 독감 같은 형식으로 계속 우리 생활 주변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가정이라고 하면 재택근무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전에 주거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업무까지도 볼 수 있는 공간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복합주거 형태 있죠. 그럼 그런 거를 지어서 분양하면 혹시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는 거죠. 그러면 아이디어를 냈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성 분석을 해야겠죠. 경제성이 있을까? 이런 걸 따져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판단해서 경제성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요. 경제성이 없으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여기는 대충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러면 부지를 확보해야 돼요. 이게 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때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고 나면 여기는 타당성 분석은 보다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구체적이라는 건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의 타당성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죠. 돈이 돼야지 일단 개발 사업을 추진하죠.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틀리니까. 그래서 이게 있다고 보면 구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부동산 개발 금융이 있죠. 이런 금융의 조달, 여러분들이 금융에서 배웠던 프레이트 파이낸싱이라는 걸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케팅이 있는데요. 이 마케팅은 마지막 단계에서도요. 이거는 개발 사업 초기부터 구상 단계에서부터 마케팅에 대한 전략 이런 것은 이때 다 수립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할 때는 분양을 했을 때 마케팅 전략과 임대를 유지한 마케팅 전략이 서로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시면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상가 같은 거 이렇게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을 하면 뭐가 뭐가 입점 예정 이런 거 막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물론 광고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점퍼 안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 입점하기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고객이 그 건물을 찾아오는 순간에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군소 점퍼들도 매출의 영향을 받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들의 광고를 내는 것보다도 더 큰 광고 효과를 그 건물 안에 있는 메인 역할을 하는 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중요 임차자 또는 정박 임차자를 확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화관 같은 것들이 한번 입점하면 쉽게 잘 이동하진 않죠. 그래서 그거를 확보하는 게 조금 더 주안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단계에서 우리가 개발의 단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뒤에 371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래에는 한때 위험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출제를 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개발의 위험도 기억은 해두셔야 돼요. 별표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초입에 만났던 레리 워퍼드라는 학자는요. 그 위험을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법적인 위험은 어디랑 관련이 돼 있냐면 각종 인허가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인가가 안 떨어지게 되면 사전에 투입했던 비용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법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활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거기 보면 법적 위험이 양가로 3번에 보면 나와 있죠. 그게 하나의 대처 방안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은요.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나 임대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럴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낫냐면 선분양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매수자의 시장 위험과 개발 사업의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자의 시장 위험과 개발 사업의 가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37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개발업자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에 매도한다는 얘기는 선분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뒤에 가면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그림상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위험이고요. 이게 가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초기에 만약에 선분양을 하게 되면 개발에 관련된 위험을 매수자에게 떠넘긴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가치는 높게 책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런 얘기고요. 비용 위험이라는 건요. 예상치 못하게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또는 인플레 등에 의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비용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 기간의 연장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그 교재에 나와 있지만 최대 가격 보증 계획이라고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죠. 예, 그거를 채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최대 가격 보증 계획은요. 만약에 이렇게 오피스 하나 지을 때 전체 공사비가 50억이라고 그러면 50억의 약정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공사를 완성시켜주는 거를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들어갈 때 그 비용을 안기 싫잖아요. 그러면 자재를 조금 안 좋은 걸 쓰면서 부실 시공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대처하게 한 방법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줄이는 방법 등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372페이지 하단하고 373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는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라든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개발업자 입장에서. 이게 시험상에서 한 번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보더라도 긍정적인 거는 분양가격이 올라가거나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이러면 긍정적이죠. 그런데 용적률이 줄어든다든가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비용이 계속 추가로 발생하는 건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박스 안에다 주고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구분해라. 이렇게 해서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아마 읽으시면 충분히 우리가 구별이 가능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개발에 들어와서 개발에 따른 단계 그다음에 개발의 위험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